ㄹ 이런건 범이야 범위 범위 박사 납치했던 데면 저쪽인데 박사 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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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까리 때문에 이거 위험한데 저기 동료를 죽이다니 수류탄으로 얘도 죽은거잖아 아이씨 지도 좌푸겠네 이제 아무도 없어 다 죽었어 여기가 아마 박사 데리고 나오면 될걸 여기에 AI 포드가 있다고? 없는데 없는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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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뭐 미션이 표시가 안 돼 여기서 어디 찾으라고 여기 한번 가봐 여기가 왜 시뻘겋게 돼 있지 marker placed marker plac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런덴가 저건가봐. 뭔가 딱 느낌이 와 저게. 뭐야? 왜 이래? 날아간거야 지금? 이런덴가 저건가봐. 이제는 풍선으로 보내다 못해서 제트, 제트엔진으로 보내는구나. 인텔 스포츠팀이 됐다. 사흘 애플리스로서가 고정한 사람으로 가진 사람은? 아, 진짜 죽을래? 아, 헬기 불러요. 이게 레이더 어디갔어? 레이더. 레이더 포겨버려. 저기 있네. 저 레이더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너무 큰데? 보통 이런 트레일러에 실려 있는데 이렇게 생긴거에요. 헬기 타고 나가려면 레이더를 부수던가 아니면 여길 나가야 되니까 차도 없고 아, 그냥 아까 트럭을 보내지 말걸 그랬다고 아, 여깄다. 이걸 포기면 돼요. 그럼 헬기가 여기 착려고 할 수 있거든. 헬기 플레이어서 아무때나 부를 수 있어요? 왜이래? 별로 개발을 안 해가지고 필요한거 빼고는 오, 저 많은 컨테이너를 두고 가야된다니 오, 저 많은 컨테이너를 두고 가야된다니 짬나는 시간에 두개만이라도 올려보내야겠다. 이곳은 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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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카아 아, 뭐? 깜짝놀랬는데 어허, 콰이어트 맞춘 줄 알았네 비상이네, 비상 빨리 기지로 돌아오시라는데 무슨일, 또 기지에 누구 쳐들어왔나? 바람잘날이 없어요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세간살림 구해다주면 안에서 살림 못해서 맨날 일 터지고 뭔일이야 또 내 몰골을 봐 어떻게 이런 일이 경비를 강화해야 될 시간이 시기인가 보군 누가 이랬어 컴페리러가 누구야 누군진 몰라 카즈 안 되겠네 이거 집안살림 제대로 못하고 공격 받았었나봐 누구한테 상대가 형 안좋아 애들이 인사줌해라 이 새끼야 피떡이 되갖고 지금 돌아갔구만 메인미션 떴나 또 사이드미션 노란색이 떴어요 맨온파이어 자꾸 왜 노란색 사이드미션만 뜨고 메인미션 안 뜨지 뭘 만들까 뭘 만들까 뭘 만들까 음 음 베이스 음 플랫폼 건축션 시작 음 충성 개발 끝났나 음 다 끝났네 그 옷도 개발 끝났겠는데 그 옷도 개발 끝났겠는데 메인도 있긴 있는데 저게 메인이 아니에요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쾌만 메인캐라고 보면 돼요 노란색 하얀색으로 나오는건 다 사이드 안해도 되는거 파트 2 파트 2가 좀 엉망이네 자연스럽게 진행이 안 돼 뭔가 이렇게 조건을 달아놨나 이렇게 보면 이거 익스트림 하나 있잖아요 이거 안해도 되는거거든 사이드 노란색 사이드는 꼭 해야 된다고 하더라구 . 내 옷을 옷을 패틀 패러 사이트 앟 이거 스콜롯이잖아 어? 여자로도 할 수 있네 야 얘가 능력이 훨씬 좋아 S플러스인데? 여자애 다른 애로도 할 수 있구나 여자로 한번 해볼까? 여자 여자 여자로 두 명 가야지 빅보스 하루만 휴가주고 너무 개고생했어 지금까지 서로 어색한 시선 어 아직 어색어색 가이어트를 이길 수는 없지 가이어트를 이길 수는 없지 가이어트 타 안타네 여긴데 출발해 출발해 좋아 가자 오늘은 월급나와라 고맙다 나 네 불 나 나 나 에이 제이제이님 서포터 고맙습니다 오 꽤 많은데? 아 여기 거기잖아? 감옥 아날리시스 컴플리트 맥주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저쪽 반대편으로 왔었어야 되는데 뭐야? 왜이래? 뭐 얼마나 뛰었다고? 담배를 얼마나 핀거야? 아이씨 아이씨 오늘은 월급나라 슈퍼엘 고맙다 간이 많네 음 음... 쥬어! 쥬어! 이게 능력치가 얼마지? 얘는 죽이자 정보만 캐내고 죽입시다 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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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콰이어트가 살렸다 콰이어트가 살렸어 지금 무전 안친 상태라 지금 그냥 잠입상태예요 폭풍까지 오면 이거 대박인데 폭풍까지 오면 끝났는데 끝났어 끝났어 올려보내기만 하면 되는데 일어나는 놈들 없나 확인하고 일어나죠 저거 얘도 일어날 때 됐는데 자식 일어났네 콰이어트로는 플레이가 안 되죠 정보 정보 넌 죽어 능력치가 쓰레기잖아 자식 일어났네 야 200명에 거의 근접했나 50명은 넘게 부른 것 같긴 한데 체력 여자애 미치겠네 체력이 너무 안좋아 조금만 뛰면 목소리가 극혐이에요 아니야 너 좀 밀어나봐라 잘 쏘지 말아봐라 잘 쏘지 말아봐라 잘 쏘지 말아봐라 하늘보기 하늘보기 해놔야지 하늘보기 해놔야지 이거 어딨단 얘기지 분명 인지는 보통 이쪽 방이 많으니까 분명 인지는 보통 이쪽 방이 많으니까 자원 엄청 많네 자원 엄청 많네 여기 자원 엄청 많네 공격 Till 자원이 너무 많네 자원 엄청 많아 출발 아 이건가? 이건 뭐야? 어! 야 이거 Z-DRAGON이 데리고 다니던 애 아니야? 맞지? 막 몸에서 불나고 막 얘 같은데? 걔 맞네 이게 뭐.. 이게 목표인가 보네 Man on fire 아니 빅보스 안 데려왔는데? 자나 보셨나? 여자 데려왔는데 뭐야 이건 또 뭡니까? 이건 또 뭡니까? 아.. 아..